5 4 조사 트럭 따라가면 돼 약 300m 앞 고가도로 지닙니다 고가도로 위로 올라갈거에요? neighbor luminoir 약 150m 앞 고가도로 지닙니다 큰질이 고갓도로지니리고 자! 국가도로 진입입니다. 국가도로 진입입니다. 다음 안내 시까지 측정입니다. 50으로 60 넘으면 안돼요 50으로 60 넘으면 안돼요 클러치 방금 벤츠 들어올 때 핸드 꺾으려고 했죠? 꺾으면 안돼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야죠 꺾어버리면 옆에도 차가 오는데 부딪치잖아 벤츠 도망가면 못잡잖아 물론 블랙박스는 있지만 꺾으면 안돼요 브레이크만 브레이크만 브레이크만